KG 모빌리티가 일과 생활 속의 반전 매력을 선사할 전기 SUV 토레스 이브그스 밴을 출시했습니다. 전기 SUV의 밴 모델로는 국내 최초 선보이는 토레스 이브그스 밴은 화물차의 투박함이 아닌 토레스 이브그스의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요. EV 감성은 물론 미래 지향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의 다양한 용도성, 뛰어난 안전성, 합리적인 경제성까지 갖춰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최대 1461L의 적재 공간에 300kg 중량의 화물을 실을 수 있어 평일에는 비즈니스를 위한 업무용으로 주말에는 레저용으로 활용 가치를 극대화했으며 운전석 및 동승석 공간과 적재 공간 사이에는 후방의 시야 확보가 가능한 리어 뉴 윈도우 파티션과 세이프티 바를 설치하여 안전한 화물 적재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재물의 높이나 부피에 상관없이 리어 글래스 카메라를 통해 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 룸미러 적용으로 더욱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토레스 이브그스 밴은 엔트리 모델부터 주행 안전 보조 기술인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포함하는 첨단 주행 안전 보조 시스템 디컨트롤 등 안전 사양을 기본 적용했으며 2인승에도 불구하고 운전석 무릎 에어백을 포함해 8개의 에어백을 기본 적용해 안전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토레스 이브그스 밴은 152.2kW 전륜 구동 모터와 최적의 토크 튜닝을 한 감속기를 통해 최고 출력 207마력과 최대 토크 34.6kgfm의 동력 성능을 바탕으로 파워풀한 드라이빙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10년 100만km의 국내 최장 보증기간을 제공하는 73.4kWh 용량의 리튬 인산철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411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토레스 이브그스 밴의 트림별 판매 가격은 TV5 4,438만원, TV7 4,629만원으로 환경부 보조금과 지자체별 보조금을 더하면 3천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소형 화물차로 분류되어 개별 소비세 5% 면제, 교육세 면제, 취득세 5%, 연간 자동차세 2만 8,500원 등 용도성의 다양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연간 200만원 이상의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연 2만km 주행 시 일반 가솔린 SUV 모델의 경우 약 300만원의 연료비가 소요되는 반면 토레스 이브그스 밴은 약 90만원으로 210만원가량 절감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50%의 감면 등 전기차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경유차 보유 고객이 조기 폐차하고 구매할 경우 조건에 따라 최대 95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KGM 관계자는 토레스 브랜드는 내연기관의 토레스 및 토레스 밴을 비롯해 LPG 플러스 가솔린 겸용의 토레스 바이 퓨얼, 전기차 토레스 이브그스, 토레스 이브그스 밴 내 이르기까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확장 모델을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맞춰 브랜드별 확장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평일엔 업무용 주말엔 레저용 KGM 토레스 이브그스 밴 출시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